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질주는 끝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세 달이 채 되지 않았고 국회가 개원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이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앞으로 한국인들이 지켜보게 될 권력의 독주가 얼마나 광폭으로 그리고 광속도로 진행될 것인가를 예고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침 신문에서 조선일보의 김참균 논설주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권을 개량한 수사를 권력으로 막는 것은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을 검찰개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꼬집습니다. 한국인들이 앞으로 사유로 부정선거에 침묵한 비급함의 대가로 어느 정도 비용을 치를지는 현재로서는 간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비용 청구수가 날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김없이 거대한 규모의 비용 청구수를 한국인들은 손에 쥘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치의 교훈입니다. 7월 1자 중앙일보에는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민주당 너무 오만하다는 그런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칼럼의 첫 글은 나치당의 압승에 강한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글입니다. 1933년 3월 총선에서 43.9%로 집권한 나치당이 전체주의 인종학살 정권이 되리라고 예측한 독일 국민은 거의 없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언론들의 침묵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파멸적인 비용 청구수를 던질지를 예측한 국민은 다수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시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글입니다. 대중의 환호 속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들어선 권력의 타락과 변질을 어린이의 눈으로 그린 아빠 오해 히틀한테 투표했어요. 봄나무에서 펴낸 2017년 동화책입니다. 역사 동화책입니다. 다시 전영기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기서 주인공의 아빠는 반드시 히틀러 뽑아야 해. 히틀러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니까. 그가 독일 국민 모두에게 일자리를 줄 것이라니까. 그렇게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일자리와 민족의 연강에 고무된 사람들은 책이 불타고 야당이 해산되고 유대인이 수용소에서 죽어나가도록 그것을 남의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일부이긴 하지만 부정선거 좀 하면 어떤가 이렇게 대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하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괜한 부정선거를 꺼내드는 것은 보수의 완전한 계매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억지를 쓰는 식자들도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렇게 애써 외면하는 대표적인 야당도 있습니다. 전영기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보통의 독일인이 일당 독재의 고통과 공포를 자기 문제로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1940년 전후라고 한다. 독재는 일처럼 달콤하게 다가오고 한다. 독일의 나치 세력은 집권 7년 좀 지났어야 비로소 썬맛이 느껴진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동화 속의 이야기가 한국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글을 쓴 전영김 칼럼니스트를 비롯해서 한국의 메이저 언론의 유력한 농객들 가운데 부정선거 문제가 갖고 있는 심각한 그런 폐악이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을 미리 감지하고 이것은 내 문제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다 라고 받아들이고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선택과 결정을 단순히 무관심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유야하를 불문하고 그런 결정은 결국은 비겁함과 안일함과 만나게 됩니다. 다시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글입니다. 꼬마 주인공에게 장애인 여동생이 있었는데 인종주의 정권이 유대인에 이어서 집시와 장애인도 청소 대상으로 공격하자 집안의 비극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뒤늦게 괴물 권력의 실체를 알게 된 아빠는 후회를 하고 아들은 왜 히틀라한테 투표했냐고 절규하듯 아버지에게 묻는다. 저의 생각은 결국에는 독재의 등장은 자신의 문제가 될 것이고 곧바로 우리들 모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발등의 불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너무나 중요한 이 같은 과제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애써 외면하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권력의 폭주와 독주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이기심이란 비옥한 자양분을 토대로 창글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사의 비극이자 문제입니다. 다음 질문은 암울한 시대의 경고장입니다. 7월 1자 조선일보에는 김창균 논설주관에 다소 공세적인 칼럼이 실렸습니다. 김창균 주관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압축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문재인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재인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썼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를 설명하는 헌법은 이 한 줄로 충분할 것이다. 대단히 용기 있는 지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맞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법 권력을 장악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메이저 언론들은 불의와 부정을 지적하고 이것을 시정을 요구하는 언론의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을 그들은 몰랐던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더 심각한 권력의 폭주가 애고되어 있는지를 그들은 아직도 모르는 것일까. 어쩌면 그들 또한 이같이 권력의 폭주를 방임한 일종의 공범관계에 있다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창균 논설주관은 다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문재인 정권이며 그래서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형법도 372조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일조일항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문재인에 대한 찬반에 의한다고 바꿔 쓰면 될 것이다. 반문이면 유죄이고 친문이면 무죄다. 실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김창균 논설주관이 오늘 조선의보 칼럼에서 내뱉은 그런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권력폭주의 기초이자 기반이 되는 사회로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런 넋두리를 담은 칼럼을 백번 써든 천번 써든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엽기적인 공화국으로 질주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훗날 후손들은 우리들에게 물을 겁니다. 왜 그때 아버지는 왜 그때 할아버지는 부정선거에 항의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질책과 피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동시대 사람들은 드물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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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